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...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이 끼워 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... 히트에서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지탱이 된 것 같아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려면 감은 10원이라도 보태야지 100원 먹을 거 나 1원 먹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 사명이로구나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합니다.